진짜 신기하다. 진짜 영혼이 안 보여. 민석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 있잖아요. 맞아 맞아. 아이고 힘들어. 아니 그거는 뭘 힘든다 하는 거. 네? 더워서. 더욱끼리 뭐 그늘이 앉아 하는데. 그늘이 앉아 하는데 그거 신선 노름이지. 땡빛 하는 거 보다가. 그래요. 고마 추억에 이제 말려가지고 내일 또 해야 돼. 콩 심어가지고 된장 담가가지고 된장 먹기까지는 한 1년 정도까지 걸려. 3월 말 저 중순경에 심었어. 심어가지고 지금 이래 놨다가 엄적 10월달 되면 매주 쏘가지고 또 달아 놨다가 한 달 달 반이나 달아 놨다가 그냥 된장 뭐 소금 섞어 먹고 된장에 되는 게 아이고 하네. 자 여기 와서 해먹어. 응. 아 그래 가서 해. 네. 아이고. 됐다. 등목 좀 해야 되겠다. 떼방 쉴게. 등목 좀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자태 가다리아. 요거 뺐네. 아이고, 어색한거 좋아. 아이고, 어색한거 좋아. 이렇게 해서. 네. 아유, 물이 차갑구나. 아이고, 아이고, 한겨울 형. 잘 쓰세요 아 좋네 이리로 가셔야 되죠, 그라마? 여기 마지막 온 게 언제예요? 나? 마지막 온 지가 한 3년 됐나? 3년? 은영이 엄마하고 한 번 왔어서 둘이 어, 그래요? 오늘 느낌이 새로운 게 남이섬 그러면 일단 데이트의 기본 코스잖아요 제가 남이섬에 처음 간 게 1980년도예요 아, 여기 온 게 30년이 넘었구나, 처음 온 게 아유, 시원하다 여기 우와, 멋있다 상품 보다는 시원한 거 같아 어때요? 좋아 좋아요? 재밌지? 이걸 타야 되는데 뭐를? 이걸 타고 쭉 가는 거예요, 남이섬까지 형, 등등으로 가는 건 좀 그렇다 앉아 있으면 돼요, 저는 하이, 그런 거 하지 마 너무 좋아 뭘 샀던 거 에이, 잘 갔다 앞에 저거 한 번 해봐요 저거가 더 안전하다며 저거는 쉬워요 누워 있으면 돼, 그냥 네 음악이 좀 안 어울리는데요, 함성 형님이랑 하하하하 운동을 하면 이걸 해서 해스크립스 이끌어 하라는 거예요, 저 얘기가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에, 물에 가서 헌다고 물에 가서는 물에 가서는 한 번 해봐요, 이게 그거 운동은 운동이 안 되니까 자, 뭘 좀 먹어야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마음대로 주는 대로 먹을 거니까 주는 대로? 응 그러면 이제 풀에다가 저기 뭐야 밥풀 한 다섯 개 좀 묻혀 아, 이제 오늘은 그렇게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뭘 먹을까 맨날 풀만 먹어가지고 여기 좀 앉으시죠 여기 앉으라고? 네, 잠깐 걸터는 데 있다가 가죠 뭐 저거 나무 밑에서 안 될까? 아니야 소나무 밑에 여기가 좋아 네 북경 요리구나, 북경 요리 아이, 아니지 너무 기름져요 여기는 그럼 뭘 먹을려고? 기름을 좀 빼서 먹으려면 뭘 먹는 게? 네, 저기 피자 피자? 피자? 아, 이런 날씨입니다 하도 굶기니까 굶겨가지고 댕기니까 아마 좀 영양 보충하라고 그러고 데려갔나 보죠 뭐 잠시만요